이 양념은 갈비 양념이에요. 너무 작게 잘랐나 보다. 크게 잘라도 되겠다. 3점이나 먹어. 4점이나 먹어. 얘가 입이 크더라고요. 일직선으로 먹네요. 세로로 먹네. 코드니아인가 봐. 오독오독하죠? 닭 물렁뼈의 조금 더 단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거 진짜 푸짐하게 드신다. 돼지갈비 안에 오독뼈가 들어있는 딱 그 맛. 그리고 약간 몰아서 먹는 걸 좋아하네요. 이게 조금씩이 아니라 이만큼씩. 달걀탕 나왔습니다. 달걀탕이 있어요? 이 집에? 또 국물이 들어가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순수 야채 육수로. 저날 좀 추웠거든요,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목이 풀리죠. 이건 딱 술안주지. 여긴 소주 한 병 주세요. 여긴 소주 한 병 주세요. 여긴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아니, 왜냐면 테이블 밑에 지금 한 6병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개짝으로. 어휴. 자. 자, 누가 지난데. 뭐야! 지난데 네가 집밥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싸웠지? 16종. 오, 16종이니까.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저거 밥도 두게요. 막 뚝딱뚝딱 만드네. 와, 얌을 닦으시다. 밥 비벼가지고 쓱쓱. 오, 이거지 이거지. 완전 출장 뷔페네, 출장 뷔페네. 최종 메뉴를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최종 메뉴를 스카츠 에그로 할 거예요, 어머니. 와, 스카츠 에그. 진짜? 야, 이걸로 가요? 제대로 된 건 못 먹어봤는데. 오늘 도전해봤습니다. 근데 튀김이다 보니까. 반죽이 생각한 것보다 잘 벗겨지길래. 벗겨진다고? 잘랐을 때? 아, 도전을 했구나. 여러 번 했구나. 튀겨서 자르자마자 튀김옷이 홀라탕 벗겨지더라고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1대1로 넣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1대1. 안에 붙은 솜씨는 아니에요. 그렇죠? 콧마늘을 갈아서 써야겠다. 카라멜라이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냥 고기 반죽에 넣으면 고기 반죽이 분리가 되니까. 수분을 완전히 없애줘야지. 다져야 돼요, 저거를. 아주 잘 됐어. 좋아요. 계속 만들어 봤는데 벗겨져요. 시범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대는 거를. 세게 좀 세게 들어가네요. 세게 들어가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꽉 쥐어짜네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2차 단계를 가야 돼. 잘 자려주는 거구나. 치대는구나. 이렇게. 사실 얼마나 이걸 치대냐에 따라서 얘네가 잘 붙어있거든요. 다 하나하나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때 그 패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밀가루 묻혀서. 이렇게. 저걸 감싸는구나. 다섯. 확실히 뭔가. 점착력이 있지. 혼자 연습할 때는 저렇게 단단해지지 않았었어요. 다시 밀가루. 굴려주고. 계란. 확실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온도 체크도 되고. 160도에서 170도를 시작하면 돼. 저 정도면. 아니면 너무 세면 빵이 타버려요. 금방. 이제 그때 불을 줄이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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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됐다 됐다. 안 탄다. 됐다 됐다 됐다. 돌아가네 돌아가. 성공했다. 스카치 에그 돌아갑니다. 뭐지? 특이하게 언니. 뭐야. 까만 가루로. 까만 빵가루라고? 검은 빵가루? 검은 빵가루? 까만 식빵을 엘프라이에 돌린 다음에. 그래. 검은 빵가루? 먹물식빵. 진짜? 단점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색깔 엄청. 더 고급스럽죠. 뭔가 까만색이. 블랙이 딱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잘 돼. 잘 될까? 잘 될까? 잘 될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무릎 있다. 나와서. 우와. 저 반숙으로 해도. 저렇게 튀겨도. 안에까지 안 익어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고기는 다 있대. 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아 이것도. 짠라면도 더 예쁘다. 맛있겠지 이거. 꿀이랑. 청양고추맛. 꿀하고 청양고추. 야 이것도 괜찮겠다. 학굴 만드는 거 직접. 허니. 코리아 학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함이 나와요. 코리아 학굴.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야 우리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아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첫 시식. 자 스카치 에그. 무슨 맛있지. 야. 야. 너무 맛있어. 우와. 부드러워. 똑똑하고. 너무 부드럽다. 그치? 고기를. 고기로 옷을 이렇게 입혔잖아요. 일단 맛있지만. 자신감은 하죠. 괜찮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맛있다.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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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하나가 있을 거야. 지지 않을 거야. 되게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드디어 최종 메뉴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뭐가 왔어. 지금 왔대요. 이건 뭐야? 뭐야.